엑스는 매번 지면서도 걱정하지 않아 큰 그림을 보건소. 어서 해치워. 전장에 고추병이 있군. 은행 잘 감시 알겠어? 이 방랑자님은 티끌이 필요해. 기지에 적이 접근하고 있다. 철포병이 적이 정신이 있어야지. 이 방랑은 저의 힘이 멈추지 않으면 좋습니다. 그 방랑은 제 방랑은 다 심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. 이 방랑은 전장에 부담없을 수 있어야지. 침입자가 나타났다. 추적하라. 어, 비겁하게 싸우는군. 아주 마음에 들어. 상대 진영에 대형 방해꾼을 보냈고. 샤크스는 그런 짓 못하게 할 텐데. 재미 좀 보자. 실제 공격받을 덜어내줄. 여기가 eternally 방해하는 중. 이리와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. 공격받을 수 있는 점을 더 할 수 있는 것. 스킬이 세게 되었다. 공격받을 수 있으며 공격받을 수 있을 것이다. 이 공격받은 그리고 스킬이 상대를 울려했다. 우리 공격받은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다. 전장에 침입자가 있다. 조심해! 전장에 침입자 퀴즈에 적진에 대형 방해군을 보냈다. 완벽해. 도움말! 아... 비겁하게 싸우는구나. 마지막! 아... 비겁게 싸우는 것 같다. 오리지널 오리지널 시민가 도망쳤다 다음엔 꼭 잡아 차원문이 준비됐다 가서 해를 보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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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